안녕하세요 조정호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영상을 못 올렸죠. 커뮤니티에서 말했듯이 제가 외부 강의가 좀 많이 있었고 지금 목감기가 아직은 100% 낮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보안뉴스에 성신 남물과 관련된 홈페이지 해킹 이슈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과 이것을 좀 이야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제 경험, 침해대응 분석했던 경험들 그 다음에 이러한 해킹들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또 켰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성신 남물이라고 한다면 이제 대전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하죠. 저도 한번 갔었습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그 근처에 또 이제 놀이공원도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신 남물 가가지고 했는데 서울하고 비교했을 때 확실히 조금은 저렴한 곳이고 보통 우리가 이제 출장 갔다 오면 많이 사가지고 오잖아요. 그래서 많이 이제 먹어 봤는데 이 홈페이지 해킹 같은 경우가 이제 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사이트에 이제 들어가시면은 네이버 로그인 페이지로 이제 연결이 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해커들이 네이버 로그인들 피싱 사이트를 좀 많이 사용을 하죠. 저도 네이버 메일을 통해 가지고 이 피싱 사이트 사례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최근 것들을 좀 모아 가지고 나중에 요거에 대해서 좀 별도로 좀 얘기를 하도록 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홈페이지에 접근을 했을 때 강제적으로 리더 액션이 된다. 근데 보통 요런 것들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침해 사고 이제까지 했던 경험으로 해킹 됐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고객 정보들도 탈취될 가능성이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결과가 이제 후에는 나와야 돼요. 특히 이제 개인정보가 여기서 많이 탈취가 됐다. 라고 이제 결론이 나온다면은 좀 큰 이슈가 또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해커 아니 공격자들 해커라고 하지 않고 범죄자죠. 범죄자가 이 성심당을 이제 왜 노렸냐 라고 한다면은 최근에 이제 성심당이 뉴스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좋은 뉴스죠. 그래서 매출이 굉장히 크게 증가를 했고 다른 프랜차이즈보다 이제 그 단일 빵집 기준을 했을 때는 굉장히 이제 높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정도로 이제 매출이 높나 라고 할 정도. 그리고 매출을 대비 특히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315억 정도면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와 이렇게 많이 남는구나 생각보다요. 이거는 별로 좋은 뉴스는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요런 것들이 이슈가 되다 보니까 아마 요거를 해킹했던 범죄자도 아마 그 이슈에 따라서 요거를 노리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제 어떤 해킹사고로 터졌는지는 나중에 이제 나와봐야 하는 것이고 요것들이 해킹이 다 했냐 안 되겠냐 요거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리덕션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보안 뉴스에 따라서 저도 이제 요거를 실시간으로 확인을 못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요것들이 끊어져서 전부 이제 좀 제거가 된 것 가능성이 또 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해당 페이지에 가보시면은 이렇게 사이트가 이제 점검 중이라고 다 합니다. 아마 침해 대응 분석들을 지금 하고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것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똑같이 개인정보에 관련해서 변경 진행들을 좀 부탁드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리덕션 되는 사례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여기에서 보안 뉴스에 나왔듯이 침해 사고가 가능성들이 높긴 높습니다. 침해 사고 그 경우가 있는데 보통 이제 범죄자들이 사이트들을 해킹을 합니다. 근데 요 사이트들을 해킹하는 원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분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웹실 같은 경우나 아니면 기타 이제 다른 권한들 인증처리 권한들 이런 여러가지를 우회를 해서 뭐 관리자 페이지를 또 침투했을 가능성도 높고 아니면은 이제 웹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침투를 했겠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리덕션 강제 이동들을 한다는 것은 인덱스 페이지에요. 인덱스 점 보통 우리가 html 페이지가 이제 메인 페이지 잖아요. 여기 있다가 이제 악성 스크립트를 삽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악성 스크립트를 삽입하는 스크립트 형태 같은 경우에는 요런 경우는 이제 아이프레임들을 좀 많이 사용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스크립트라고 하는 태그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자바스크립트 태그가 동작을 하게 하는 거죠. 요건 이제 html 태그 중에 하나인 거고 요건 이제 자바스크립트 태그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두 개 다 이제 사이트들을 이제 강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스크립트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이제 침해가 발생했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요 인덱스 페이지가 이제 변경 여부들을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변경됐던 날짜나 그런 것들을 보고 요것들이 혹시나 이제 변경이 됐으면은 의심되는 스크립트가 삽입되어 있는가 여부들을 이제 빠르게 이제 판단을 합니다. 보통 인덱스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쉽게 변경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네이버나 그런 카카오 같은데 보더라도 실제 인덱스 페이지가 변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이제 데이터 데이터들이 실시간으로 이제 바뀌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거지 실제 인덱스 페이지나 이제 디자인 같은 경우나 이제 전체적인 그런 프레임 같은 거나 그런 것들은 정말로 많이 바뀌면은 한 뭐 한 분기에 한 번 뭐 반기에 한 번 뭐 고정도 바뀌는 거기 때문에 많이 바뀌는 페이지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악성코드가 어떤 웹셀이나 웹셀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보통 침투가 많이 되다 보니까 실제 웹셀 차단 솔루션 같은 경우들을 또 이제 도입을 해 가지고 모니터링을 하긴 합니다. 웹셀 차단 솔루션 같은 경우 기능 중에 하나가 이러한 인덱스 페이지 여부 메인 페이지 변경 여부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을 이제 모니터링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변경되지 못하도록 변경 방지라고 하는 그런 기능들도 있어요. 나중에 이 웹셀 차단 솔루션에 대해서는 후에 또 제안서들을 좀 보면서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솔루션들을 도입을 했다면 조금 더 더 방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하는 기업들도 요즘 많이 있고 금융권이나 그런 데는 거의 다 다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침해가 꼭 발생했다 라기 보다는 어떤 그 페이지에 보통 이제 공지사항 같은 경우에는 메인 페이지에 이렇게 노출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지사항들에 대한 권한들을 우회해 가지고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리자 권한만 이제 공지사항들을 우리가 올릴 수가 있는데 그런 공지사항 쪽에 이제 권한들을 우회를 해서 이제 제목 부분이나 그런 데다가 스크립트를 이제 삽입해 가지고 실제 리디션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예전에 저도 이제 침해 사고 분석을 했을 때 저는 요 관점에서 분석을 계속적으로 했었어요. 근데 아무리 하더라도 이제 메인 페이지도 뭔가 안 바뀐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웹시설이나 그런 것도 새로운 그런 파일들이 올라온 것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어 몇 시간 기준 아니면 며칠 기준 해 가지고 새로운 파일들이 혹시나 생성이 됐는가 뭐 이런 것들도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명령으로요. 그런데 아무리 보더라도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봤더니 정말로 이 공지사항 쪽에 이제 권한들을 우회를 했던 그런 사례였습니다. 요거 찾기 되게 어렵습니다. 생각보다요. 왜 그러냐면 해당 그런 로고들을 확인을 하더라도 이거는 이제 정상적인 어떤 프로세스처럼 이제 들어오는 게 보이는데 실제 특정한 IP. 그게 IP가 이제 관리자들이 쓰지 않는 IP인데 그 공지사항 쪽에 이제 라이트를 한 것들이 이제 딱 뜬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IP 하고 매칭을 해 가지고 확인을 했던 경우 있었어요. 굉장히 여기만 이제 바라보고 방향을 이쪽으로만 바라보다 보니까 좀 늦게 찾았던 경우들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에다가 똑같이 이러한 스크립트 형태들을 삽입을 하기 때문에 실제 이제 메인 페이지에 접근을 하게 되면 이제 공지사항들이 이제 메인 페이지에 노출됐을 때는 당연히 이제 메인 페이지에 이 스크립트가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악성, 리덕션이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경우들이 이제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 이쪽이죠. 1번인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 요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성심단도 나중에 결과가 나와야 봐야겠지만 중요한 것은 개인정보들이 까지 가져갔냐 아니면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자기 어떻게 보면은 해킹 여부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버 뉴스처럼 그냥 해킹 여부들만 좀 시도를 한번 해 보고 아 되더라 그래서 한번 그냥 한번 또 그냥 스크립트 제거했다 딱 요 정도만 해킹했으면 그나마 좀 다행이겠지만은 요것들은 이제 해당 보안 담당자들이 또 침해 사고 분석하는 부분들이 또 알아내야 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리덕션 됐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함부로 접근하는 것들은 추천하지는 않아요. 요런 현상들이 만약 나왔다 그러면은 실제 여기다가 또 이제 정말로 악의적인 악성 코더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자동으로 악성 코더들이 내려오는 그런 스크립트도 또 추가적으로 삽입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킹된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단부간은 또 접근을 하지 않으신 것이 또 좋은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제 침해 사고하고 모혜킹 관점으로 좀 잠깐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좀 큰 피해는 없을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영상을 공유를 합니다.